중계때 사실 키 큰 선수들이 조금 어린 나이에 볼 수 있게 킹재원, 정미용, 홍현준 선수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키기가 다운될 수 있지만 이제 이 B팀 선수들이 더욱 다운하셨거든요 중계대회 포항 경고 2000년자에 대한 부산 KT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 2 3 1 Buddy Like 2차 전자랜드와 부사 KT의 5학년 부경기 전자랜드가 13대 4로 승리합니다.